자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노래 즐거운 노래입니다.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자 손을 보세요. 천천히 둘 셋 넷 자 2분 되는데 이게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입만 움직이면 안 돼요. 시작 니가 내가 눈이 맞아 마음마저 서로 사랑했어. 2조 시작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까 제일 잘한 사조가 해본다. 시작 니가 내가 눈이 맞아 마음마저 서로 사랑했어. 1조 못 봐서 그렇죠. 1조가 5기가 있습니다. 시작 니가 내가 눈이 맞아 마음마저 서로 사랑했어. 아 힘들어 죽겠네. 자 그런데 이게 그것보다 좀 더 빨래요. 하나 둘 셋 넷 니가 내가 눈이 맞아 마음마저 서로 사랑했어. 혹시나 하다가 틀려서 난 못 쫓아가겠다 이렇게 해도 해야지 입을 다무는 순간 뒤쳐진다 자 가본다 준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앞 해보시고 이걸 움직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자 여러분 손 하나 둘 셋 넷 우리사랑 영원하리 어깨에 뜨거울 약속에서 시작 우리사랑 영원하리 어깨에 뜨거울 약속에서 한어머니 한어머니 갑자기 여기를 쳐다보니까 한 번쯤 이것이 우리사랑 어렵죠 그런데 하나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우리사랑을 할 때 벌써 눈은 영원하리를 가야 돼요 살짝 견눈질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손 보세요 우리사랑 영원하리 염지압자 걸고 약속에 왔어 옆을 빨리 보면서 갑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빨리 끝난 반이 어딘가 했더니요 여러분들 어 부천농협이 19분만에 끝냈습니다 노원은 30분 걸렸는데 오늘 여러분 얼마에 끝내라 한 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준비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넷 니가 내가 눈이 맞아 마음 맞아 서로 사랑했어 셋 넷 우리사랑 영원하리 번지가 문을 약속에 왔어 되는 거예요? 된다고 소리 질러 네 믿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때 갑니다 친구에게 급히 열려왔어 자 보세요 친구에게 급히 열려왔어 시작 친구에게 급히 열려왔어 손을 안 움직이면 쳐줘요 친구에게 급히 열려왔어 시작 친구에게 급히 열려왔어 그 다음 보세요 니가 나는 여자와 있다고 니가 나는 여자와 있다고 시작 심지를 내세요 시작 니가 나 여자와 있다고 아니 심지를 내세요 박자는 맞죠 니가 나는 여자와 있다고 시작 니가 나 여자와 있다고 자 2조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있어 시작 니가 나 여자와 있다고 무서워 죽겠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전화 번호 눌러봤어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전화 번호 눌러봤어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전화 번호 눌러봤어 자 믿거나 말거나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노래하다보면 가끔 하는 아이고 살다 살다 별노를 다 배우는 아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차피 할 거니까 준비 손 들어 1조 준비 하나 둘 셋 셋 넷 니가 내가 눈이 빠져 마음마저 서로 사랑했어 셋 넷 셋 넷 우리 사랑에 영원한 이 꽃들에게 널 놀려 좀 했어 셋 넷 친구에게 눈이 올라왔어 니가 나는 여자와 있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전화 번호 눌러봤어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니들 어머니들 저 입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여자 키로 내는 거라서 저도 힘든데 어머니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쉬워요 어머니들 갑니다 아무맘 말고 전화받아 더 보세요 아무맘 말고 전화받아 제가 지금 한 거를 잘 봐야 돼요 아무맘 말고 전화받아 말짤 때 이렇게 밀어야 길이가 나와 시작 아무맘 말고 전화받아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되고 아무맘 말고 전화받아 4조 하는 거 보세요 좀 시작 아무맘 말고 전화받아 이게 아무때나 나오면 수정증이에요 어머니들 3조 보세요 시작 아무 맘 말고 전화받아 한어머니 나오려다 끝 자 그다음 밑에 갑니다 번호가 뜨는 거라서 손을 내 번호 뜨니 트게끔 시작 내 번호 뜨니 왜 안 봐도 좋습니다.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아무 말만 거쳐나봐요 올리고 내 번호 뜨니 왜 안 봐도 자 그 다음에 밑에 좀 갑니다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손을 이렇게 귀에다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시작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그 다음 옆에 갑니다 할 말이 쉬우니 전화받아 상대방아 가리키면서 시작 할 말이 쉬우니 전화받아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앞에 오세요. 준비 하나 둘 아무 말만 거쳐나봐요 내 번호 뜨니 왜 안 봐도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이 쉬우니 전화받아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가사만 받겠지 똑같습니다. 갑니다. 들어보세요. 아예 네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시작 네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아 센스 자기도 머리 쿡 했을 때 소위 나왔으면 이거 100점이야 네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시작 네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말이 버벅대면서 난리야 그래도 쿡 찍으셔야 돼요. 그럼 밑에 갑니다 내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내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시작 내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자 갑니다. 여러분 준비 하나 둘 셋 셋 네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올리고 여긴 잘하네요 어머니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전화기의 약이 떨어져서 전화기의 약이 떨어져서 시작 전화기의 약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나의 전화 받지 못했다고 하니라 내 전화 내 전화 받지 못했다고 시작 내 전화 받지 못했다고 들어보세요 내 전화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얘기하는 네가 너무 미워 거짓말을 반복듯이 얘기하는 네가 너무 미워 시작 거짓말을 반복듯이 얘기하는 네가 너무 미워 어머니들 이거를 안하면 노래가 쳐져요 박자도 하면 시작 거짓말을 반복듯이 얘기하는 네가 너무 미워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들 앞에 보세요 자 출발 둘 셋 니가 먼저 만나자고 내 어플이 콕 찔러지 올리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내 어플이 콕 찔러지 해 전화기의 약이 떨어져서 내 전화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얘기하는 네가 너무 미워 해 아무 말 말고 전화 끊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손을 밀고 할 말 있을니 전화 손을 밀고 준비하시고 원 투 시 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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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다 조르다를 줄여서 뭐라고요? 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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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벅대지 말고 제발 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조르다 조르다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니가 너무 착해보여 그냥 베뻔 만났어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유심히 이 노래 한번 쳐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강사가 없더라고 왜요? 이 노래는 입만 열어선 안되고요 몸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이 노래 놓치지 않으려고 손을 내키지는 않았지만 니가 너무 착해보여 그냥 베뻔 만났어 자 1조 시작 내가 1조를 시키면서 왠지 내키지 않았거랑요 4조부터 했어야 되는데 4조 내키지는 시작 지금 3조 표정이 3조가 시키지 말라는 표정이야 그래도 합니다 3조 시작 1조 이제 2조 시작 2조 차라리 안해도 되는데 어머들 천천히 가볼게요 3조 내키지는 않았지만 니가 너무 착해보여 그냥 베뻔 만났어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졸라 매일같이 있고싶다 졸라 매일같이 있고싶다 졸라 잘 들으세요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시작 너는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준비하시고 1,2,3,4 수고하세요 자 손 한번 들어 보셨어요 위로 아호 아무리 이 노래가 좋아도 유튜브를 아무리 들여도 못해요 근데 오늘 2부로 해본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들 특히 아이들이 여길 잘 저만 니가 나를 너무 졸라 졸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먹어요 시작! 저만 니가 나를 너무 졸라 한 번 만나달라 너무 졸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니가 너무 착해보여 그냥 한 번 만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민아의 전화받아! 준비! 리듬! 지금 저의 고객의 사소함으로 연결중입니다 2시의 삶욕과 부과됩니다 여러분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나아 라라라라라라라라 준비! 하나 둘 셋 넷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준비! 하나 둘 셋 넷 네가 내가 눈이 맞던 마음만 저 서로 사랑했어 셋 넷 우리 살아 영원하게 어깨에 틈을 우리 손에서 셋 넷 친구에게 급히 흘러왔어 네가 나란 여자와 있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저랑 웃음을 둘러봤어 아무 맘만 거쳐나 봐도 내 번호 띵이 왜 안 봐도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 있으면 이 전화만 잊어줄지 네가 먼저 만나자고 내 얼굴이 쿵질라지 셋 넷 내가 먼저 만나자고 내가 널 맞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반드시 얘기하는 네가 너무 미워 아무 맘만 말고 전화끊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전화도 울고 날도 울고 할 말 없으니 전화끊어 준비하시고 1 2 3 1 2 3 손발이 위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처음엔 내가 나란 너무 졸라 한 번마다 나란 너무 졸라 내 계기는 알았지만 네가 너무 작혀 보여 그려가면 만났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졸라 내가 지키고 기다 졸라 나는 이제 시작이 돼 너너부터 끝나 벌써 끝나버렸어 1 2 3 4 1 2 아무 맘만 거쳐 나마로 내 번호 뜨 이 외 한반도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 없으니 전화만 손머리 위로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 둘 셋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러분들 소리에 들려 여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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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여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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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로우